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요 좀 새화도라고 그러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좀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좀 네 맞아요 좀 기쁨을 전하거나 누군가한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래서 대부분 새화도를 그리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화도 하나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새화도를 그릴 때는요 당연히 가장 많이 그리는 게 뭘까요 그렇죠 까치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까치의 특징이 뭐를 갖고 있어요 네 맞아요 기쁨을 상징하는 길조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까치 그림을 좀 많이 그리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까치에다가 매화를 통해서 어떤 그림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매화는 범보다 먼저 핀다고 그래서 무슨 뜻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렇죠 희보충선 이라고 그래서 봄보다 앞서 꽃을 피우고 봄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춘선 이라는 게 매화가 갖고 있는 의미에요 뭐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더 좋겠죠 제가 그리는 그림의 방식을 여러분이 뭐 따라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음 음 이렇게 하고 머리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그동안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제가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는 다 아실 거에요 아 이렇게 그리기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하실 거에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음 그래놓고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어느정도 까치의 형상이 잡혔죠 예 두마리를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싸니히 자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두배로 오란 이야기입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쌍이히 자는 사실 한자에서 있는 자가 아니라 길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죠 기쁘리 자를 두 개 그래서 그것을 하면 길상과 경사 내지는 복 이것이 두배로 온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고자를 많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는 아실 거에요 이렇게 하면 벌써 대략적인 느낌이 오죠 이렇게 해놓고 잘 아시겠지만 까치는 흰색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흰색을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겠죠 이것이 까치 그림을 그리는 전형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흰색을 더 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까치는 원래 거의 검정에 가깝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여기에 뭐를 그릴 거느냐 매화를 그려야 되잖아요 매화를 그리기 전에 앞서 까치의 다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 친구도 여기에 숨어있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뭐가 가야 돼요? 매화가 가야 되겠죠? 매화를 갈 때 저는 이 친구들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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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그려놓고 여기 위로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건 두 번째고요 여기에 매화가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가지를 어떻게 그릴 거냐 저는 여러분의 상상을 뒤집고 이런 식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이렇게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과감하게 이쪽을 쭉 올려서 떨어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 멋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봄매화를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제 꽃을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매화의 꽃을 되도록이면 이거 쳐다보는 쪽에 먼저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꽃을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따라하든 따라하지 않든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봄매화의 청아함과 청순함이 이 꽃에 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꽃이 너무 많거나 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봄매화의 꽃이 많이 상실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뒤집힌 것도 좀 그리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저는 보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을 거예요 즉 모든 꽃을 너무 많이 달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집힌 것도 달아주고 위쪽은 당연히 이렇게 너무 많이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곳에 뭐를 하느냐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 안에 당연히 내실자리를 통해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속에 화심을 그리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뒤집힌 건 그냥 내버려 두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꽃받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받침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연지와 뭐를 찍으라고 그랬죠? 검정을 찍으라고 그랬죠? 연지를 충분히 찍어주고 검정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느낌이 꽃받침이 이렇게 되겠죠 희보충선 즉 외화는 봄보다 먼저 봄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꽃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춘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따치는 희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합쳐서 쌍히히죠 두 말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쌍히히자를 쓰는 희보충선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품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작품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봄이 됐을 때 새화도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떤 작품을 그린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봄보다 먼저 기쁜 일이 여러분 집에 가득하길 바란다는 길상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마르기 전에 화심을 할 건데 저는 조금 기다릴 거예요 그동안은 하도 안 기다리고 빨리빨리 했더니 여러분들이 좀 번지는 것이 진짜 그렇게 그리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사이에 저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다른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까치에 흰색을 좀 이렇게 찍어서 더 밝고 아주 확실하게 해 줄 거예요 그려놓고 어떤 분들은 여기 있죠 이 부분도 그렇게 해주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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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좀 남겨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둘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까치의 느낌이 확연해지죠 물론 여기에 이렇게 흰색을 더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흰색을 이렇게 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입 안을 붉은기를 조금 이렇게 넣어줍니다 왜? 새해에 좋은 소식이 온다고 알리고 있는 입이니까 조금 붉은 기운을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희보춘선 이라는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약간의 이런 느낌을 착 넣어주면 봄물이 더 올라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봄빛이 더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뭐를 하느냐 수술을 할 겁니다 이 수술이 조금 두툼해서 여러분이 보기에 좋게 표현을 할게요 좀 마르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두툼하다고 한 이유는 안 말랐기 때문에 번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보이라고 이렇게 두툼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에 노랑을 찍어서 숲수를 매달면 이 희보춘선의 그림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누군가한테 줄 때 아 벌써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잃어요 그래서 상대에게도 기쁨이 당연히 잃겠죠 이런 그림을 받고 새해에는 서로 덕담을 나누던 우리의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라기보다 좋은 풍속이 있었죠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희보춘선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희보춘선을 희자를 쌍이 희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제를 이쪽에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희보춘선을 두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보호를 씁니다 춘선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그렇죠 봄이 봄보다 먼저 매화가 튀는 관계로 그 춘선은 매화를 상징하고 쌍이 희는 이 희자가 두개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까치가 두 마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놓고 갑진년 이제 어느새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의 백민 소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민이 여러분에게 알리는 좋은 봄 소식 보다 앞선 기쁨 여기에 낙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낙관을 하면 쌍이 희자는 기쁠 희자가 겹쳐있어 두 배의 기쁨으로 이렇게 기쁜 일이 쌍으로 거듭되라고 했고요 거기에 매화는 봄보다 앞서 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죠 춘선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휘보춘선 즉 아주 그런 좋은 여러분에게 뜻이 되겠죠 오늘 새해를 맞아 여러분에게 휘보춘선이라고 그린 이 까치 두 마리와 매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쁜 일 먼저 알려드리는 백민이었습니다 저도 기쁜 소식이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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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